금융위기가 발생한다든가 이렇지 않는 한은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는 건 없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박스컷 내에 계속 갇혀있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이제서부터는 금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한국에 닥터 둠이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김영익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제 옆에 계신 이종호 센터장님. 한국 현지 증시랑 미국 증시 현재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작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익 교수님하고 저하고 한 그때가 한 10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9월 9월 10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방송국에서 두 사람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주식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했었어요. 근데 짰던 의도 자체는 시장이 전부 다 좋다라고 하는데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자 그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최고가 한 3,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0포인트 정도는 빠져야 끝이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죠. 오히려 2,15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락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뭐 그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붉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3, 4% 이런 정도 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3% 훨씬 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선진국들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든가 이렇지 않는 한은 이제 보면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건 별로 없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다음에 반등을 했다가 뭐 이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그냥 박스껏 내에 계속 갇혀있는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짧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고요. 길게 보면 내년도 1년 내내 그냥 박스껏 내에서 계속 머물러서 거기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크게 뭐 많이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거나 이러는 거 없이 그냥 위에 갇혀있는 그런 그 형태의 시장으로서 이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이제 이종의 넥스트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을 다 봤는데 아 왜 센터장님이 닥터둠인지 알겠다. 책이 좋은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현재 한국 증시에 이제 뭔가 굉장히 이번 하락을 토대로 굉장히 큰 추세 전환이 일어날 거라 그런 얘기도 없고 2023년에 증시가 좋을 거라는 얘기도 없고 이제 빨라도 한 2024년부터 이렇게 적혀있던데 근데 2023년까지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좀 뭘까요? 일단 2023년도 내년도 한번 보시면요.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침체가 된다 어쩐다 막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도의 침체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상태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보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한번 피크를 치면 2년 정도 감소하고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서도 이익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내년도도 이익이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감익의 폭이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한 10% 정도 올해에 비해서 10% 정도 내지 20% 정도 감익을 하고 이렇게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금리 인상은 내년도 1분기 정도에 마무리될 거다라고 보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딱 금리 고점 치고 그다음에 쭉 인하하고 이러는 건 안 나오니까 내년도는 보면 계속해서 옆으로 이렇게 금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3.5%에서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 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높고 이익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제 안 좋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떨어지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좀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은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보면 올라가는 거 제대로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별로 크게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일정한 폭 내에서 그냥 갇혀버리는 그런 형태로서 시장이 계속해서 그 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익이 좋지 않고 금리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제 금리 말씀해 주셔서 연주 이제 12월인지 다음 주 금리 인상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2023년 금리 인상 할 텐데 어디까지 좀 생각하고 계세요? 대충 보면 12월 달에 한 0.5% 정도 인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1분기 정도에 0.25%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 이제 거의 프로그램이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한 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금리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현저하게 좀 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2월 달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건 그다음에 그 이후에 0.25%씩 몇 번을 더 인상을 하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주식 시장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죠. 이미 아무튼 0.75%씩 금리 인상을 몇 번 한 걸로 해가지고 금리 인상의 영향력은 극대한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올해 하도 사람들이 금리, 금리 해가지고 그걸 해놓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 때문에 그다음에 또 금리에 대한 영향력 금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그런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피크점을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금리에 워낙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지금 어쨌든 12월에는 한 0.5 정도 생각하시고 내년에 0.25 베이비를 한두 번 정도 더 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떨어지는 지점은요? 내년에 금리 인하도 하반기쯤에는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금리가 5%에서 고점을 찍고 그걸 좀 깨나 유지를 할까요? 일단은 아무튼 현재 경제에 관한 시나리오 표준 시나리오로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길게 보게 되면 2000년대에서부터 그러니까 2002년도, 이때 2001년도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저금리의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9.11 테라가 나고 나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기준금리를 연중 같은 경우에 1.0%까지 내려서 그걸 2005년도 말까지 끌고 갔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져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성급하게 또 금리를 내려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 첫 번째 사고 터진 게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고 해서 사고가 터진 건데 두 번째도 똑같은 정책을 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급했잖아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두 번째 금리를 인하하고 그때는 정말로 오래 갖고 갔죠. 84개월 정도를 0.25% 금리를 유지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갖고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보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아무튼 뭐 연준이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중앙은행도 옛날처럼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저금리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확인에 확인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느냐 뭐하느냐 하는 것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람들이 중앙은행들한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요구가 빗발치는 형태가 되면 그때 이제 중앙은행들이 못 이기는 척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형태로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나리오로서 우리가 볼 때에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8%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1.2% 이런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하면 성장이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죠. 뭐 물가가 마이너스를 간다면 모르지만 물가가 한 2, 3%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뭐 금리 한 5% 이런 정도 하는데 경제성장률이 한 1% 초중반 나온다 그러면 뭐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뭐 모험을 감행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대로 가는 거죠. 특히 내년도에는 계속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사항 자체는 굉장히 가변적이지만 현재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나? 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든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제 내년에는 없을 것 같으면 2024년부터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때의 아무튼 약간씩 인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의 금리 그러니까 시중금리로서 봤을 때 미국이나 한국 기준으로 3.5에서 4% 이런 정도의 금리는요. 이게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너무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확장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요. 지금 금리 수준이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99년도 이럴 때에 미국의 금리가 얼마였냐면 시장 금리가 7.3% 이런 정도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3.5에서 4% 정도의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많이 내려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시장 금리를 한 1% 만들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한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에 2자가 되는 시장 금리도 이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3%대 정도의 금리가 정상적인 형태다라고 보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시장 금리인 3.5에서 이런 정도는 절대 이게 낮은 높은 금리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 정도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주 극히 적은 정도 0.25%를 두 번 정도 인하하는 거 이런 정도 이해는 그렇게 크게 인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도 우리가 올해의 금리에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제서부터는 금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데 이 책에서도 이게 지금이 사실 3% 정도 나중에 금리 낮춰진다 해도 그게 높은 게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저금리에 너무 익숙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한때 아주 낮을 때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4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에 왔던 금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평균적인 금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인 금리가 3.8% 정도예요. 다만 2011년서부터가 과다하게 낮아서 한 2.6%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인데 지금이 우리나라 3년 국채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20년 동안의 평균치하고 따져보면 오히려 그것보다 약간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리를 크게 내리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럼 어쨌든 내년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은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 인상 좀 어떻게 보시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되는데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한 번 정도 0.25% 정도 더 인상하면 아마 끝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다 끝장이 남버린 형태고요. 그동안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으니까 그거 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금리 인상 때문이냐 물론 금리 인상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었나요? 그것보다도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자기 힘을 못 견디는 형태가 된데 거기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제공이 되면서 이게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건 인상을 하지 않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락이 끝이 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라고 생각하니까 끝이 나잖아요. 2150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내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나 여기에서는 정말 억울해서 나 주식 못 팔겠다. 어떻게 되든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반등을 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자기가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지. 라고 하는 순간이 돼야 그때에서부터 뭔가가 먹혀들어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가 돼야 또 마찬가지로 보면 금리를 인상을 멈추던 인하를 하던 그때 정도 돼야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정부의 정책, 부양 정책 이런 것들도 그때 정도 돼야 이제 가격도 이만큼 떨어졌으니 됐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것 같은데 그 인상하는 것이 꼭 부동산에 아무튼 뭐 더 하락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걸까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은 전에도 조회수가 160만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파헤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저성장과 이제 고급 인플루엔시 시대에 한국 중심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폭이 계속해서 좁아드는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가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움직일 때 굉장히 크게 막 움직였잖아요. 한 번 뭐 고점을 치면 떨어지면 한 50% 내려갔다가 막 이런 그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는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진폭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죠. 왜요? 우선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이 높지 않게 되면 그만큼 그 성장에 의해서 생기는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낮은 수준까지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이미 이제 끝장이 난 거고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의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이제 미미한 형태로서 계속해서 줄어들어버리죠. 그건 뭐 금리가 한 3.5% 정도 내지 4%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 물가, 인플레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그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아래 진법이 상당히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박스권의 형태가 될 거고 내후년 뭐 이렇게 좀 더 지나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옛날 같은 경우에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 보면 한번 올라가면 정말 빠른 속도로서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올라가는 속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기록을 했던 이게 고점 이런 것들 한번 트라이해보고 이러는 국면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 상승 속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형태로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그런 형태로서 조금 바뀌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방금 중에 근데 물가 인플레이션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물가가 잡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고물가가 그냥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일단 뭐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죠. 내년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4%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모양 자체는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미국의 물가가 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6% 내지 5.5% 정도로 깨고 내려오는 순간서부터는 물가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방향이 잡히고 그다음에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면 그다음서부터 그 변수들은 그렇게 크게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 이거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올해 주식시장이 극도의 매크로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매크로 변수를 가지고 매크로가 모든 걸 잡아보고 시장을 막 이렇게 하는 형태였는데 내년도는 매크로의 시장은 아닙니다. 내년도는 어떤 매크로 변수도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아요. 금리도 마찬가지고 물가도 마찬가지고 성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매크로 변수가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내년 다시 개별 종목의 시대일까요? 그렇죠. 내년도는 완전 개별 종목의 시대.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죠.